2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둔 바이에른 위넨, 케인, 그나브리, 무시알라, 사네, 고레츠카, 키미히,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울라이히가 선발로 출전한 위넨은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애시당초 부상자가 많고 그간 토트넘, 아스널, 브라이턴에 계속해 패배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배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렸죠. 하지만 말 그대로 메뉴는 집념 하나로 3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위넨의 수비진을 향한 여러 의견이 엇갈렸는데 3실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김민재만큼은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독일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메뉴와 위넨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김민재 영입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두 구단이죠. 위넨이 승기를 잡자 메뉴에선 김민재, 케인을 모두 놓친 아쉬움을 드러내며 감독, 텐하흐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위넨과 메뉴의 분위기, 그리고 이 두 구단이 눈여겨봤던 김민재의 하이라이트 장면들 함께 보실까요? 이번 메뉴전에서 미넨은 투헬 감독 없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투헬이 지난 UCL 8강 맨시티전에서 받은 경고로 인해 출전이 금지됐기 때문이죠. 졸트로우와 앤서니 베리 코치가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전반 4분, 메뉴가 먼저 득점을 시도했습니다. 에릭센은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미넨은 측면을 활용해 반격을 시작했죠. 레시포드가 또 한 번 득점 기회를 노렸는데 실패했고, 미넨의 싸네가 케인과 패스를 주고받다가 왼발로 감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라가 메뉴 측면을 휘졌다 공을 이어받은 그나브리가 메뉴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대0의 상황에서 전반전이 마무리되었고, 메뉴의 골키퍼 오나나는 좌절한 듯한 모습이었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레시포드에게 공을 받은 회이룬이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죠. 회이룬의 슈팅은 김민재를 살짝 맞고 굴절돼 골로 연결됐습니다. 실점 직후 미넨은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헤더가 에릭센의 팔에 맞아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케인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죠. 3대1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미넨은 계속해 메뉴를 압박했습니다. 후반 43분, 카세미루가 득점에 성공하며 1점 차로 따라붙었으나, 추가시간, 미넨은 테레의 강력한 슈팅으로 또 한 번 득점에 성공, 2호 카세미루가 또 한 번 미넨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결국 경기는 4대3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넨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미넨은 3실점을 했기에 수비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수비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현지 매체들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물론 3실점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진 않으나, 두 선수만큼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재가 수비를 맞는 팀은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에도 미넨은 김민재가 최후 방어선을 맡아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메뉴의 오나나 키퍼의 롱킥을 차는 족족 막아내고,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6개의 걷어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18회 터치를 기록, 106회의 패스 중 91.5%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죠. 공이 올 때마다 머리를 들이밀거나 기상천외한 자수로 공을 걷어내, 어떻게든 공이 미넨 선수들에게 향하도록 한 김민재였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김민재가 마치 전갈처럼 꼬리를 말아 올린 듯한 모습으로, 웬만한 선수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태클 실력 역시 완벽했습니다. 후반 20분, 2번 연속 상대 패스를 끊어내고, 정확한 태클로 팀 공격을 도왔죠. 특히 김민재는 후반 무렵, 막판 수비라인이 크게 흔들릴 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에게, 미넨 수비진 중 가장 높은 평점인 6.8점을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레버쿠젠전에서도 118회 볼터치, 패스 101회로 양팀 최다를 기록하며, 평점 7.4점을 받아 수비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선발 출전할 때마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매번 이렇게 좋은 경기 기록을 내니, 독일 현지에서 반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리한 전진 패스, 그리고 안정적인 대인마크 능력을 보여준 김민재의 수비 능력에는, 이렇다 지적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키퍼의 개인 기량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마누엘 노이어의 부상으로 스벤 울라이히가 선발 출전했는데, 막아야 하는 슛을 막지 못하고, 킹 능력도 부족해 가장 탄탄해야 할 최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아무리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날고 기더라도, 키퍼가 실점을 막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또, 바이엘은 니넨의 오른쪽 사이드백 쪽에서도 균열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 미드필더로 뛰던 콜라드 라이머가 라이트백으로 출전했는데, 그리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이날 메뉴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수비라인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승리를 거머쥔 위넨과 달리, 사력을 다하고도 또다시 패배한 메뉴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위넨의 케인과 김민재는 메뉴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었던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두 선수 영입을 추진했지만, 메뉴의 구단 매각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지체되면서, 선수 영입 협상에 차질이 생겼죠. 결국 김민재와 케인은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 바이에른 미넨과 이적 협상을 벌인 것. 그 이후로도 메뉴는 점 찍어두었던 김민재를 놓치자, 새 센터백 수혈의 골머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메뉴는 맥과이어를 웨스트엠에 팔고, 그 돈으로 미넨의 뱅자맹 파바르를 영입하려 했지만, 맥과이어가 웨스트엠 이적 시 깎이는 연봉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잔류를 택했고, 결국 파바르는 인터밀란 행을 택했습니다. 김민재가 최근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메뉴는 후회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2022년 여름, 메뉴의 지휘봉을 잡은 텐하흐 감독에게, 벌써부터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든 산초는 텐하흐 감독의 반기를 들었고, 안토니는 폭행 혐의로 팀을 이탈했죠. 그 와중에 팀의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급기야 라커룸에서까지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메뉴가 브라이턴에 패한 뒤, 선수 4명이 라커룸에서 분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콧 맥토미니와 맞섰고, 센터백 라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빅토르 린델 루에프가 충돌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죠. 이를 이미 인지한 듯, 투엘 감독은, 메뉴 주변엔 항상 잡음이 많다. 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메뉴 출신이다. 구단 주변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유산들, 이라고 설명하며 여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바이엘은 위넨의 나와 메뉴 동료인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성취하길 원한다 라며, 메뉴를 과소평가하기보단, 위넨의 승리를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경기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 해외 축구리그에서 원팀 정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요즘, 김민재, 손흥민 등, 팀의 승리에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한국 선수들을 향한 호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경기 운영 방식이 아닌, 팀 전체를 아우르며, 위넨의 수비망을 튼튼히 지켜주고 있는 김민재는, 다가오는 토요일, 보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분위기의 위넨에서, 앞으로 김민재가 보여줄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